자 아주 감성의 대형사 어떤간에 그런 날에 다니고 계십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앞으로 다가온 날은 내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날은 빛나기는 깃발처럼 기쁜 날은 떠나는 인사처럼 슬픈 날은 난 거기에 가진 하늘이 여름불 태양의 기구를 점점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진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나의 가슴 속까지 깨끗한 바람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네 아래의 가슴 속까지 깨끗한 바람이 나의 가슴 속에 그녀들에게, 그녀들에게, 흠님의 그녀들에게 미국인 겨울바라 빌라의 하수 오늘 다잠만의 변 오늘 아침이 더 뒤돌아 복잡한 이 외에는 덤빌 수 있다 좋은 시간들을 너와 많이 나를 탔다 난 거기에 가진 바람이 열린 곳 바람이 지나가 조금 더 멀어 난 거기에 가진 저 새 모습을 찾아 내 속 속까지 따뜻한 사랑을 내 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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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날에 그런 날은 그렇습니다. 어떤 날을 따라오시나요? 57점! 57점! 건강! 팍팍! 준비함이 없어서 두 곡 남았습니다. 최대한 골라서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십시오. 건강! 팍팍!